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공개될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넷플릭스나 11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부터 최근에는 음악이나 배달, 식료품, 생필품까지 구독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 시장이 급성장한 원인으로 MZ세대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한 구독 경제에 열광한다는 점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대면 환경에서 콘텐츠 등의 수요가 급증한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무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132억 달러였던 세계 구독 시장은 연평균 68%씩 늘어나며 2025년 4,7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OTT 플랫폼들이 저마다 독점 콘텐츠를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개의 서비스만 이용하기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세 개의 OTT를 구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TT 계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겼고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을 모아 계정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계정을 공유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금전적 문제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스타트업 한 곳이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김선우 대표는 피치그로브를 설립하여 구독 서비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 서비스 링키드를 6월에 정식 출시하였는데요.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를 넘어서 구독을 공유하고 공유를 구독하는 플랫폼을 지향한다고 하네요. 링키드는 계정 아이디의 소유자인 파티장과 공유를 원하는 사람 파티원 모두가 윈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파티장은 새로운 파티원을 찾기 위한 수고를 덜 수 있고 매달 구독료를 편리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티원은 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고 금전 사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링키드는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양측 모두 약속한 거래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총 이용료의 20에서 25%를 보증금으로 내고 거래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중간에 탈퇴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손실을 입은 파티장에게 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왓챠, 애플티비, 라프텔 등과 같은 OTT 이외에도 오피스 365나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등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OTT 통합 검색 플랫폼 키노라이츠와 협업을 통해서 키노라이츠의 OTT 통합 검색 서비스로 보고 싶은 콘텐츠가 어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되는지 한 번에 찾은 뒤 링키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독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키노라이츠를 통해 링키드에 가입한 전 고객에게 OTT 쿠폰 팩을 제공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링키드의 운영사 피치그로브는 최근 액셀러레이터 베스티지웅으로부터 1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죠. 연말정산이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 말고도 1월에 한 가지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세 신고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텍스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서류들을 준비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한 마음에 개인사업자들은 세무사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튜버나 프리랜서들에게도 세무신고는 귀찮거나 어려운 일인데요. 매출 매입 항목을 직접 챙겨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번거롭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최소한 월 1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고 대행은 부가가치세 10만원 종합소득세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직원이 직접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이들을 다루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스타트업이 한 곳 설립되었습니다. 천진혁 대표는 2014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목표로 핀테크 기술력 기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널리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연구개발한 끝에 개인사업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세금신고 샘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샘은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신고하는 세무 어플리케이션으로 복잡한 세금신고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처리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알고리즘이 찾아져 사소한 한급도 계산해준다고 하네요. 서비스 샘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유튜버나 라이더들 등 프리랜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들은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에는 제한이 없고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샘의 강점은 앱을 설치하면 절세관리를 비롯해 세금비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 별도로 제출할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객들은 샘 어플 내에서 모바일 원터치 신고로 세금 신고를 매월 발생비용 없이 매우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 3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샘은 AI 회계 엔진, 세금 특화 스크래핑, 세금 계산 알고리즘, 그리고 실시간 세금 신고 모듈 등의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편리함으로 누적 앱 설치 23만, 누적 신고 18,000건, 누적 매출 6억원, 유료 결제율 20%, 재구매율 77%라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샘의 운영사 널리소프트는 D3 주빌리 파트너스, 미래의셋 벤처 투자 등이 참여한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8만 개 이상의 음식점이 창업을 하고 매년 비슷한 숫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이지만 외식업자 숫자 자체가 커지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이 망하기도 하고 수명도 2년 정도로 짧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폐업을 결심한 창업자는 큰 돈을 들여야 하는 인테리어를 원상복구시켜야 하고 세무적인 문제 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방 집기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결국 중간 도메인에게 새 제품 대비 10%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팔게 된다고 합니다. 요식업 창업자는 폐업하더라도 다시 요식업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주방 집기를 사려면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들여 재구매를 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요식업 창업자가 가구나 냉장고, 그릇 등 주방 집기를 팔거나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황학동 주방거리입니다. 그런데 황학동에 창업자 혼자 가서 구매를 한다면 한계가 있고 내고할 수 있는 품목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주방 집기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는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한 명 있습니다. 놈놈놈의 이경진 대표는 부족한 시간과 정보로 요식업 창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창업자들에게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비교 견적 서비스로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목표로 2018년 업소용 주방기기 견적을 비교해주는 서비스 황학동 온라인을 런칭하였습니다. 황학동 온라인은 싱크대나 냉장고 등 몸집이 큰 주방기기부터 커피 머신까지 모두 취급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필요한 품목과 규격을 요청하면 주방기기 판매업체들에게 변적서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구매자와 주방기기 판매업체 간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매 견적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구매자가 구매 품목을 평균 5개 정도 체크한 의뢰서를 작성하면 황학동 온라인 MD가 황학동이나 다른 지역의 주방기기 판매업체에 고객의 견적서를 보내고 업체에서 견적서를 바탕으로 적합한 물품을 선별해서 보여주면 다시 고객에게 최종 구매 이사를 묻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는 지속적으로 고객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고객들은 할인폭이 높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업종과 메뉴를 선택하면 맞춤형 기기 등을 추천받을 수 있고 각 기기별 사양과 가이드 영상을 통해 품목 학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고품과 새 제품의 견적을 비교해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인데 직접 발품을 팔았을 때보다 준비 시간을 93%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황학동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주방 도면을 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주방 맵과 포스나 서빙 로봇도 베타 서비스로 내놓는 등 영역을 확대 중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황학동 온라인의 운영사 넘놈놈은 최근 스트롱 벤처스와 P&I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